안녕 난 공이라고해 자 진엔딩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일단은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영우장비에서 태양의 파편 6개를 모아야 됩니다 여섯번째가 제일 힘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쉬었는데 달리기로 그냥 다 깼고 그래서 다 모았고요 집 이벤트만 보고 다음 회차 지금 아직 모으지 못한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으지 못한 아이템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한 챕터를 더 갈 겁니다 이제 집으로 가면 되지 집에 가서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보면 되지 자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네 방송하기 전에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집 이벤트입니다 어머니... 나 집에 왔어요 나도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그냥 한 번 보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너는 지적하셨어 기억해야 할지 기억해야 할지 기억해야 할지 우리 돌아가야 할지 기억해야 할지 우리 죽어야 할지 죽어야 할지 죽어야 할지 기억나 이 시간?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? 네가 그렇게 덜한 거라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웠어 이게 진엔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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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린 엄마 아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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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해석본을 봐야겠다. 진짜. Ilios... Ilios...